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절차표를 가지고 테마 04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객관 지정 절차 그리고 광역도시객수립절차 체계도가 나와있죠 그거하고 테마 5번 도시군기본객수립절차 이 절차 체계도는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객하고 도시군기본객은 비구속적 행정객으로서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거의 유사해요 그러나 그 내용상 크나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잘 비교해서 정리해가지고 문제 나면 마쳐야 되겠죠 작년에는 바로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한 문제 도시군기본계에서 한 문제 각각 한 문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올해에도 반드시 한 문제는 필수 많게는 똑같이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점수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재법과 8페이지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 체계도가 나와있죠 그리고 밑에 2번 광역도시객수립절차 체계도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 광역도시계획을 뜻을 좀 생각해 두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이냐 이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다가 광역도시계획을 지정한 후에만 수립되어지는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으로서 수립됩니다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지 않고요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는데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누구이고 지정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그걸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떠한 절차에서 수립되어지는가 이 수립 절차는 그 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 절차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관해서 지정권자는 꼭 아셔야 됩니다 누가 이걸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는 두 명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 그래서 암기 국도 지방도도 있고 도로 중에 지방도도 있고 국도가 있는데 국도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국이 뭐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도가 뭐다고요? 그래서 이 두 명만 지정할 수 있고 나머지 자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뭐 특별시장 지정할 수 있다 땡 광역시장 지정할 수 있다 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장 이네들 절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 팔도 도사 있죠 도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국토교통부장관 도사 이네들은 자기들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지정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해 있는 광역자찬체 큰 광역자찬체 서울특별시 인천왕시 경기도라는 큰 둘리상의 시도를 광역개권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시냐고 도지사는 예컨대 충청남도 있다 도내에 바로 천안시, 아산시, 홍성호 있다 이렇게 도후관화국역 내에 있다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광역개권을 지정하게 될 때 지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하느냐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 계시죠 시도사 의견 듣고요 여기에서 지정할 때는 시장, 군수 의견을 듣습니다 먼저 의견을 청취해요 의견을 그 지역의 시도사 시장, 군수 의견을 청취하고요 의견 청취 후 바로 이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교통부 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는 기구인 중앙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요 도의사는 도청에 도의사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는 지방도시나 있습니다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요 그래 이 지방도시견에 심의를 치고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견에 심의를 거쳐서 바로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이렇게 광역개권이다라고 지정했습니다 지정했다면 그 지정된 사실을 바로 국토교통부장은 이 시도사한테 도의사는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해줘요 지정했다라고 통보를 해주죠 그래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한테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정했다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 사실을 통보해주면 이네들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말은 이 광역개권의 지정복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인 광역도시계 수립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 이 시도사가 이렇게 수립한다 또 시장군수가 수립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8페이지 보시면 이 광역도시계 수립 절차가 나오지 않아요? 먼저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현장조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광역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는 현장조사를 기초조사에 합니다 그래 인구와 몇 명 분포도 살고 있는가 사회문화 경제인상, 토지용상, 주택상, 교통상 등등등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측량을 하게 되는 것을 기초조사인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 절차다 반드시 필수적 절차입니다 이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절차는 우리가 좀 생각해 두셔야 되죠 출입하게 되는 절차, 먼저 그 지역의 토지소자, 전문자, 관리한테 7일 전에 출입 목적, 일시, 장소를 알려주고 들어갑니다 7일 전에 먼저 알려주고 들어가죠 그때 출입할 때는 바로 7일 전에 통제하고 들어갑니다 사전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래 들어갈 때 이네들 공무원 증표를 내보이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누구한테? 관계인한테 그 토지소자, 전문자, 관계자 이런 데한테 보여주고 네, 보이고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가지고 조사 측량을 하게 되는데 울타리, 담장, 택지 이런 걸로 둘러채졌다 택지라든가 담장 울타리에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을 해서 조사 측량하는데 그 시점이 바로 일몰 후 해가 졌다 밤이죠 일주일 전 새벽년 이렇게 밤에 출입해서 조사하려고 한다 그때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라는 것 그때 점유자는 정당한 사업 시 출입 거부 못합니다 방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업 시 출입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유반자가 되어서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거 하시고 자, 그래 이네들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장애물인 감나무, 배나무 이런 것들 걸릴 수 있죠 이런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는데 이런 장애물을 변경 제거를 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미리 그 토지 소재자, 점유자,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사실을 그 지자체한테 통보하면 동의 받은 걸 강조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한다 나무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한다 재료 적시장 이런 걸로 일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미리 또 알려줘야 되죠 토지 소재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3일 전까지 이런 것들도 올랐으면 좋겠고 만약 그런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때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처에서 손실보상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조사에 들어가서 끝났다 조사를 해가지고 끝났다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바로 고흥청의 개최에 들어갑니다 그래, 고흥청의 개최는 좀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고흥청의 개최는 바로 수립권자가 개최를 하게 돼요 그래, 고흥청의 개최에 수립권자가 하는데요 고흥청을 개최하자 할 때는 개최 목적이시 장소를 미리 고흥청의 개최 14일 전에 사전에 알려서 공고해서 알려주죠 이때 고흥청을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면 고흥청의 개최 장소에 주민과 전문가들,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 제시해요 이때 이 고흥청을 개최하게 되는 경우 이건 반드시 개최하는데 이때 주민의 의견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착해서 듣는다 이렇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착했었는데요 이네들 고흥청의 개최 장소에 와서 의견 제시했다 그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됐다 그러면 반영을 해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흥청을 개최하게 될 때 와서 누가 사회보면서 공천을 주제하느냐 고흥청의 주제는 고흥청의 주제, 주제 누가 이렇게 이끌어 가냐 주제는 바로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와서 주제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흥청을 개최할 때는 광협 개권 단위로 한 번 딱 한 간대에 적용해가지고 고흥청을 개최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교의 권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다 이걸 머릿속으로 정리하십시오 자 그래 이제 고흥청이 끝났다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 들어가냐 의견 청체에 들어가죠 누구 의견을 청체하느냐 자 여기 이 시도 서울특별시, 인천원시, 경기도가 지금 광협 개권으로 묶여 있는데 이 시도사가 수립하는 이 지역에서는 그 서울특별시 의회, 인천원시 의회, 경기도 의회 그리고 그것을 약적으로 시도 의회를 합니다 이렇게 시도 의회의 의견을 듣죠 여기 도의사가 측은 여기에서 수립하는 시시, 군, 의회 의견들 있죠 시시, 군, 의회 때로는 이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시장, 군수 의견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군수 의견도 듣는다 자 이렇게 인혜들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서 인혜들 바로 이 개관을 보내서 주면은 몇 년의 의견을 제시하느냐 31년의 의견을 제시한다 자 그리고 말이죠 아까 이거 기초조사할 때 말입니다 기초조사해가지고 엄청난 행정비용을 들여서 조사했어요 인구와 몇몇인가, 사회문화 이런 것들을 조사했던 경우 엄청난 정보를 이제 갖게 되죠 그 정보 버리면 될까요? 잘 구축해서 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면 활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구축해야 되죠 그런 정보, 기초조사를 통해서 얻었던 정보는 버리지 말고 구축해서 운영할 의무가 있어요 그때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 정보들 몇 년마다 다시 한번 그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서 구축해야 되냐 5년마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수립권자는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안이 지정했던 장소는 관할 시도사가 일단 공동으로 수립해요 그래 아까 서울특별신청 경기도가 하나의 광역계권을 지정되면 이네들이 그 광역계권을 지목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광역도식을 수립하게 되죠 그때 광역도식을 수립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바로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꼭 수립하게 되는데 뭐 또한 내용을 포함하느냐 이 광역계권은 건강구조와 기능분담이라는 사항 광역계권의 그 환경보전과 그 다음에 녹지관리 체결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이 광역계권 속에 들어갈 광역시설 배치규모 설치하는 사항 그리고 경광계 그리고 이 광역계권 안에 여러 가지 물류 유통체계 같은 거 그 다음에 방지관한 사항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내용을 이 정책적으로 조율해가지고 이 광역도식이 되니까 집어넣어서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수립함에 있어서 이네들 협의해가지고 수립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단독 공동으로 지정권적인 국토교통부한테 조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조종 신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만약 단독로 조종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즉각 조종해 준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권고해서 보내죠 그때 그 기간 내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종해서 그 결과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하게 되죠 이때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는 경우 시도사께서 공동으로 수립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지네들이 스스로 확장하지 못하고 이 중요한 정책계획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신청하죠 그래 이 승인을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이죠 그분한테 신청을 해요 이 신청은 광역계권 국토교통부장에서 통보했다면 몇 년에 광역계권 지정일로부터 승인증이 들어가야 되냐 3년이죠 만약 3년에 그 승인증이 안 들어가면 광역계권 지정했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을 하게 되죠 자기가 수립했다면 그것을 자기가 승인증이 안 받죠 자기는 스스로 확장하죠 이때 이 승인증을 받았던 경우 또 국토교통부장이 스스로 확장하는 경우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승인증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주고자 할 때는 승인을 해주기 앞서서 미리 두 가지를 거치죠 하나 둘 약자로 협심해서 승인한다 협심해서 확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협의를 걸치고 심을 걸쳐서 승인한다 협의를 걸치고 심을 걸쳐서 확장한다 이렇게 승인해서 확장했다 스스로 확장했다 그러면 그 건을 이 국토교통부장은 다시 이렇게 시도사에게 송부를 해주죠 그래 확정해가지고 송부를 해준다 누구에게? 바로 시도사에게 송부해주죠 그래 시도사가 받았네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시도사가 그 등을 그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서울특별시호보, 경기도보, 인천광시보 이런 것들을 공보라 한대 공보했다 그 내용을 계재해서 알립니다 불특정 탓수인에게 알리는 것이 공고예요 알리고 우리 공주 일반인한테 알리는 겁니다 공보했다 계재해서 공고하고요 그 내용을 우리 일반인들이 좀 봅시다 라고 하면 열람을 제공해 주죠 이때 열람 제공은 며칠 이상 하느냐 30 이상 제공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 공고는 시도사가 하는 거지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공고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틀려요 시도사에게 보내서 송부해서 시도사판에서 받아가지고 공부했다 공고하고 시도사가 그 계획을 우리 일반인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일반인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바로 열람을 제공하게 됩니다 열람을 하게 하는데 며칠 이상 열람을 하게 하느냐 30 이상 이렇게 이때 협의 요청을 받았던 바로 그 기관장들 30인의 의견 제시하죠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승인을 한다 확장한다 그럴 때는 누구하고 협의하느냐 그 광역 도시계획 속에 들어있는 정책 내용 중 환경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환경부장관 국방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국방부장관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면 교육부장관 이런 자들을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죠 중앙이란 말을 쓰죠 그래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요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35의 의견 제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심의에 들어갑니다 순서도 알으셔야 돼 심의가 문제가 아니고 협의가 많니다 협의 걸치고 난 후에 심의 들어갑니다 심의는 국토교통부 내에 있는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토교통장이 넘겨받아서 승인하고 스스로 확정해서 송부를 시도서 해주면 시도서 받아서 그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에 큰 줄기를 공부했다고 해서 공부하고 그 내용 전체를 봅시다 라고 열람을 우리 일반인들이 요구하면 삼시장 열람에서 끝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광역 도시를 병행할 때 변경 절차도 똑같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때 수립을 하게 되는 자가 이 경우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충남 도시사가 자기 도후 관악역 이행이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에서 지정했다 이때 이 광역 개권을 지정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아까 그 수립권자로서 시장군수가 세 명이 만나가지고요 여러 가지 정책 등을 조율해서 바로 수립에 들어갔는데 이런 절차 이 절차 쭉 걸쳐서 수립해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수립했다 시장군수가 수립했다 그러면 수립권자이면 바로 승인시청을 합니다 이내 공동수입했다면 바로 승인시청 하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도후사님한테 지정권자의 도후사님한테 승인시청에서 승인을 도후사한테 받도록 돼 있어요 이때 승인시청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늦어도 승인시청을 도후사님한테 몇 년 해야 되냐 이것도 3년 해야 됩니다 광역 개권 지정을 해서 통보했다면 그 통보한 납터 3년에 광역 도시에서 수립해서 승인시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 승인시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광역 개권 지정은 실효기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나 바로 그때는 도후사가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도후사가 또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군수가 도후사에게 승인시청을 했다 도후사가 승인을 해주고자 한다 그럴 때에도 두 가지 절차를 걸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죠 하나 둘 이것도 똑같아 협심해서 승인해줍니다 이렇게 도후사가 승인을 해주죠 협의가 뭐예요 그 광역 도시계정책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환경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면 지방환경관사장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도후교육감 이런 분들하고 협의 하죠 그네들을 관계행정기관의장이라 합니다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청이라면 이네들을 30인의 의견 제시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도후사가 근무하고 온 도후청에 지방도시나 했죠 지방도시는 시민이 꼭 거쳐서 승인을 하고 나서 다시 송부시도사에게 해주죠 송부를 시도사게 해주면 시도사 아니라 시장군수에게 해주면 이 자들이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공과하고 열람을 시켜서 마무리 지쳐 열람은 30 이상 제공하면 된다 우리 일반인이 열람이라고 하면 공과는 공부했다 계절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이 3년의 승인증이 도후사한테 안 들어갔다 여기 아까 이 시장, 선안시장, 아하산시장, 홍성구사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3년에 해가지고 승신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도후사가 직접 단두로 수립을 하게 돼요 그럴 때에도 바로 자기가 스스로 확정을 함에 있어서는 협의회청을 거쳐야 돼요 협의하고 심의회청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을 해가지고 바로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송부해주면 시장군수가 받아서 공과하고 열람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도후사가 또 수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같이 합시다 라고 요청했다든가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수립하면 되고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도후사님이 통신을 좀 수립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그걸 받아서 도후사가 단두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후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자기가 지냈던 광역개권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자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다 자기가 스스로 확정한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스스로 확정할 때는 협의 걸치고 심의회청을 해서 확정하고 확정한 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면 시장군수가 받아서 공부에 공과하고 우리 일반이 열람을 요구하면 30일 열람 제거 끝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런 광역도시계획관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자한테 정한다 이거 하시고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관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지역에서 각각 이 시장군수가 자기의 도시군기본격을 수립하게 될 때는 광역도시계획도 상위기니까 도시군기본격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고 만약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기계획을 수립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한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은 오직 국토교통부장관만 정한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그 광역개권에 대한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바로 이 광역개획권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도 바로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의 계획이죠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의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개획권이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그 광역도시계획은 최상의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서로 연계가 되도록 수립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그 정도를 체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왜 어렵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냈다가 진행해 나가려고 수립을 어렵게 해놨는데 그걸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에서 정비를 하도록 한다면 그 정책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아예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만해서 개별 도시군에 대하여 만드는 도시군객인 도시군기본객과 도시군갈객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파트 할 때마다 스쳐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하고요 자,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테마 5번을 보겠는데 도시군기본객을 보겠습니다 이 도시군기본객 수립 절차 이 수립 절차는 수립 후 변경할 때의 절차와 똑같으니까 변경하든 수립하든 절차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두세요 이 절차는 바로 이 광역도시 수립 절차하고 큰 줄기가 같아요 기, 공, 의, 수, 협, 심, 열 협심, 승, 공, 열 이렇게 큰 줄기가 같습니다 그래, 이 도시군기본객도 기초조사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청이 꼭 결제해서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 청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이때 의견은 바로 지방의 의견만 청취합니다 그리고 수립을 해요 그리고 일정한 수립권자 중 시장수는 도시사한테 승인시청하고 4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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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4명, 광역, 자산시청은 바로 스스로 확장한대요 이렇게 승인시청에서 승인을 하든 스스로 확장하든 승인함에 있어서 걸쳐야 할 절차 확장함에 있어서 걸쳐야 할 절차가 두 가지가 똑같아요 바로 협심에서 승인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승인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확정 그래, 도시사가 승인했다면 승인시청했던 시장수사에게 수홍부 수홍부 받았던 시장군수가 그 계획을 공과하고 열람시켜서 마무리 4명은 협심에서 확정 후 자기들이 공과하고 열람시켜서 마무리 이렇게 해서 큰 줄기가 같습니다 자, 그래, 이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필수로 해야 된다 공청에 개최할 때도 필수로 개최하는데 주민과 관계정보와 의견 청체에서 개최한다는 거 이때 의회는 바로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 광역시장은 광역시의회 특별자치장은 특별자치의회 특별자치의회 특별자치도의회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의 의견을 청체야 되고 이 의회의 의견을 청체에서 이 계획을 보내면 의회에서는 30명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 이제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수립권자죠 수립권자 바로 이 지역의 장이 수립권자다 그래서 6명만 수립권자다 이렇게 하세요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만 광시장은 광시장만 세종은 특별시장 제주도는 특별시장 팔도 되어있는 시에서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수립권자다 그래서 6명만 수립권자이고 다른 사람은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계획의 수립기준은 누가 정하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해주죠 그거하고 헷갈려서는 안되겠다 수립권자는 6명이다 이것과 아시고 그래 6명 중 이 4명 앞에 있는 특광특톡 이 광역자치단체형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도사 4명은 승인을 국토교통부장한테 받는 게 아니고 4명은 스스로 확장한다 이게 중요하죠 4명은 승인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확장 그런데 시장하고 군수는 자기 상급자인 도의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승인권자 도의사님이 계시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포인트다 4명은 스스로 확장하니까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 게 절대 아니다 시장과 군수만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 이때 승인시장을 받아서 승인할 때는 협심해서 승인 4명 스스로 확장할 때 협심해서 확정 그리고 도의사는 승인 후 승인시장했던 시장인 시장 군수민 군사한테 송부 그네들이 받아서 공부했다 계좌에서 공부하고 일반한테 31상 열람시켜 끝 그리고 4명 특강, 특턱 4명은 협심해서 확정 후 자기들이 그 대응을 스스로 공부하고 31상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제공해서 마무리 이렇게 해서 끝나죠 이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기본계는 비구속적으로서 행정쟁송 대상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기본계에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둘 게 있는데요 이 도시군기본계는 특강, 특턱, 시군에서 개별도시군마다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 서울특별시하고 6대광역시하고 제주특별자도, 세종특별시시 여기는 반드시 계획도시 계획도시가 되도록 반드시 이 도시군기본계를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8도 내에 있는 시군이 있죠 그 시군도 수립을 해서 나가야 되지만 외주로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도 있죠 그 시군이 어떤 시군이면 수립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를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수도권에 속하고 있으면 모든 시와 군은 도시군기본계를 수립을 해서 계획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인구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도시군기본계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이렇게 관할구역 있는데 여기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되는 그런 시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있다가 도시군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으로서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런 시군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다 끝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 쉬었다가 테마 6번 도시군가리계획 2번 결정절차 체계들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